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cpu와 쿨러 메모리 보드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가성비를 비교해주기 때문에 곧 pc 를 구매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측정해 봐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2024년 3월 3일자 기준 그러니까 최신이죠 최신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끔 댓글로 물어보시던데 아니 기준으로 되는 쿨러나 보드 뭘 쓰는데요 마음대로 적으신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밑에 다 있습니다 표를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영상을 대충 넘겨 보셨나 봐요 저는 확실한 기준으로 그리고 이거 다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정도 쿨러나 이 정도 보드쯤 돼야 이 cpu 들의 성능이 저하가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하고 짜둔 조합이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하이엔드 cpu 부터 봅시다 고성능 cpu 이 고성능 cpu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일단 7950x3d와 7900x3d 가격이 꽤나 올랐습니다 맞죠 7800x3d까지 가격이 오른건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거까지 올라서 md 3d 제품들은 다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14900x3d나 13900x3d 같은 i9 계열은 지금 14세대 i7 14700k 랑 비교했을 때 멀티 성능만 소폭 좋을 뿐 나머지 항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살 메리트가 없어 보이죠 맞죠 얘네들 70만원 중반이거나 80만원 정도 하는 제품들인데 이 50만원짜리한테 지금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살 메리트가 없습니다 특히 멀티 성능이 뛰어나다고 이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이 멀티 성능을 다 갈고 있는 프로그램이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용도에서 i7하고 진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할 때도 8% 정도밖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i9은 현 시점에서는 전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쿨러 가격도 이렇게 높게 들어가고 보드 가격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성능 차이가 적다면 메리트가 붙겠죠 그래서 넘어가고 i7 전세대 그러니까 13세대 13700K나 13700 이런 노멀 제품들을 봤을 때도 조금 메이트가 없어 보이는 게 14세대 i7은 멀티 성능이 꽤나 뛰어나거든요 맞죠? 근데 13세대 i7은 좀 처지죠 이게 이 코어 4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돈을 주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넘어가고 그럼 남은 게 결국은 얘네들 4명 남았네요 나란히 1,2,3,4 등 14700F, 14700, 14700KF, 14700K 이렇게 4개가 1,2,3,4 등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픽까지 다 하신다면 내장 그래픽은 필요 없기 때문에 결국 두 개로 좁혀지겠죠 14700F, 14700KF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장 그래픽 없는 거 선택하시면 4만 혹은 5만 정도 더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저거 두 개가 가장 가성비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하이엔디 중에서는요 그나마 여러분이 혹시나 멀티 성능이 필요가 없다면 공랭 쿨러를 사용할 수 있고 전력 소비량도 낮고 게이밍 성능이 어쨌든 더 높게 나오는 7800X 3D 정도가 순수 게이밍 유저한테는 추천할 수 있는 CPU가 될 거고 나머지는 싹 다 패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품 추천드리고 하이엔드 구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퍼포먼스 라인업 볼게요 하이엔드라기엔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중간 성능이라기엔 약간 뛰어난 제품들을 모아놨는데요 여기서 일단 이 윗급들은 별로 볼 이유가 없어요 왜 볼 이유가 없냐면 얘네들 봤을 때 14700한테 이깁니까? 14700한테 이깁니까? 일단 게이밍 성능 다 지죠 싹 다 집니다 멀티 성능! 비슷한 하노 있고 싹 다 지죠 맞죠? 비슷한 하노 있고 조금 더 높다고 해줘야되나? 그나마 799X가 조금 더 높고 나머지는 싹 다 집니다 맞죠? 싱그 성능 비슷한 하노 있고 싹 다 집니다 그렇죠? 근데 비슷한 놈들의 가격이 얼맙니까? 9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50만원인데요 결국 14700KF나 14700KF가 너무 괜찮은 가격에 나와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다 내리눌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나마 7900은 아시다이피 저전력 CPU이기 때문에 SFF 유저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아니면 저소음으로 짜기 위한 유저가 한번쯤 노려볼 만한 CPU고 나머지 등급들은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싹 넘어가고 바로 14600K까지 가면 됩니다 이 14600K는 요 위에 근접하는 제품 요 아래에 근접하는 제품들을 충분히 내리눌 수 있는 게이밍 성능과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2세대 i9 중고로 사도 별로입니다 이거 뭐 35만원 산다고 한들 쿨러 가격이나 보드 가격 생각하면은 결국 14600K 사는 것보다 싸게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다 별로고 7700 가격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이 7700이 그나마 14600K를 CPU 가격이 한 5만 정도만 내린다면 어느 정도 견제해줄 만한 라인업은 되거든요 멀티 성능은 살짝 처지지만 게이밍 성능은 비슷하고 가성비로 쿨러 가격이나 보드 가격이 싸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내리눌러줄만 하거나 아니면 비벼볼 만한 라인업이 있는 것 같은데 7700도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14600KF랑 가격이 비슷하니까 볼 메리트가 없고요 그리고 5600KF는 국내 출시 안한 제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결국 쭉쭉쭉 넘어가다 보니까 남은 것들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7600, 14600KF, 14600KF 이렇게 남아있다 보면 되겠죠 얘네들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13세대는 14세대랑 가격이 똑같으면 굳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래도 14세대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7600KF는 비벼볼 만한가요? 7600KF는 비벼볼 만해요 일단 게이밍 가성비가 미쳤죠 가격 차이 좀 많이 납니다 게이밍 가성비 훨씬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죠 이게 지금 쿨러 가격도 싸고 보드 가격도 싸고 CPU 가격도 훨씬 싸거든요 거의 20만원 가까이 쌉니다 그래서 게이밍 성능이 9% 쳐진다 한들 또 멀티 성능이 좀 쳐진다 한들 충분히 가격이 내려간 만큼 성능이 내려갔다 혹은 덜 내려갔어요 가격이 내려간 것보다 성능이 덜 내려갔어 그런 느낌이 들면 7600KF 가성비가 2등이잖아요 얘 14600KF랑 충분히 가성비는 비벼볼 만하고 그리고 절대 성능을 따져도 크게 차이가 안나요 게이밍 기준으로 봐서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500이 이번에는 가격이 조금 더 내렸고 그리고 나머지 가격들이 서폭 올라가지고 나쁘지 않은 라인업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11700은 사실 14500도 못 제킨다 싶으니까 볼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녹색 칠해 놓은 것끼리 비교해 놓으면 되거든요 녹색 칠한 것에서 이 정도만 더 추가해서 보면 됩니다 딱 이렇게 추가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14500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성능은 다소 처집니다 하지만 뛰어난 몰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32만원에 쿨러랑 보드를 조금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종합가성비가 3위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밍을 조금 덜 신경 쓰고 나는 이거 가지고 영상 편집 한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약간 몰티 성능이 필요하신 분 아니면 모바일 게임을 다중 실행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 쓰실 분들은 14500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공랭을 짤 수 있고 보드가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몰티 성능이 괜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게 아닌다면 나는 정품 꼭 고집하지 않는다 볼크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13600K부터 괜찮습니다 얘 볼크는 35만원 정도 하거든요 물론 저번 달에 33만원이라서 2만원 오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14600KF 벌크가 38만원인 것에 비해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벌크를 갈 생각 있다면 13600KF 벌크도 괜찮고요 내가 순수 게이밍 유저인데 가성비 모델 없냐 그럼 7600 왜 7500KF 이번 달에는 추천 안 한대요 7500KF 가성비 2등인데요 이게 7500KF와 7600KF 가성비 2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0.003%인가 차이 될 겁니다 0.03%인가 차이 될 겁니다 0.03% 차이 가지고는 제가 7500KF를 추천 못하겠습니다 7500KF는 내장그래픽이 없거든요 7600KF는 내장그래픽이 있고 7500KF랑 가성비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7600KF가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추천할 만한 거죠 그리고 내가 정품으로 게임 성능도 괜찮고 멀티 성능도 괜찮고 가져가고 싶다 싶으면 14600KF가 되는 겁니다 얘 지금 정품하고 밑에 정품하고 얼마 차이 됩니까? 13세대 14세대 6000원 밖에 차이 안나면 당연히 14세대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4제품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쭉 쬐키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가성비 좀 괜찮은 게 있어 보이는데요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렸는데 14500KF랑 13500KF는 사실상 클랑만 조금 다르고 거의 또 홍의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성능이 좋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7500KF도 7600KF가 있을 때 가성비가 똑같으면 7600KF 가면 되니까 볼 필요 없는 거라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접에서 있는 라인업 중에서 거의 비슷한 설계가 돼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클랑만 조금 다른 애들 그런 애들은 굳이 약간 처지는 걸 선택할 이유가 없죠 조금 더 나은 걸 선택하면 되니까 가성비가 확실히 좋든지 아니면 가성비가 비슷하면 성능이 확실히 좋든지 요런 걸 선택하면 되니까 굳이 금전 라인업은 안 골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4500 7600 14600KF 그리고 14600KF 요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싹 찍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퍼포먼스 라인업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이 진짜 처참합니다 선택할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5600KF과 12400KF입니다 왜? 자 여기 일부러 7600KF을 살짝 내려놨어요 7600KF의 지금 멀티 성능과 게이밍 성능을 봅시다 일단 게이밍 성능은 얘한테 싹 다 정리당합니다 여기에서 7600KF을 이길 놈이 없어요 싱글 성능도 솔직한 말로 여기서 이길 놈이 없습니다 그 다음 비슷한 놈들만 있을 뿐이죠 확실하게 이긴다 하는 놈 없어요 멀티 성능은 그나마 살짝 이긴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가격이 노답입니다 자 이게 가격을 긁어보십시오 얘 23만원인데 여기는 40만원 30만원 30만원 27만원이 그나마 싼 놈이고 30만원 그나마 13400KF이 24만원으로 좀 싸보이긴 하는데 얘가 게임의 성능만 보면은 11400KF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어가지고 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이 4090 기준을 봤을때는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보일치 보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먹고자 쓰겠습니까 4060Ti나 4070Ti 정도까지 쓰겠죠 그거에 비교해보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게임만 생각하면 7600KF까지 이거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이거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갈 게 없어요 갈 게 없습니다 멀티 성능도 예를 해봤자 7600KF보다 10%밖에 안 좋은데 여기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 성능이 애매해서 7600KF가고 가격이 좀 비싼 놈은 7600KF하고 견줄만한 놈이 몇 개 보이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그냥 14500KF랑 비교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갈 게 없어요 여기는 싹 다 죽었습니다 그냥 7600KF랑 비교해보면 됩니다 싹 다 죽었어요 갈 거 없죠? 그리고 얘네들은 워낙 압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14만원, 16만원입니다 쿨러 가격도 적게 돼가지고 보드 가격도 적게 돼가지고 그래서 얘는 7600KF하고는 조금 격이 있다 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전만 해도 이 12400KF가 한 18만원 정도 돼서 사실 돈 조금만 더 주면 7500KF 간다고 그랬는데 7500KF의 가격이 한 2만원 올라 버리고 그리고 12400KF 가격은 한 2만원 내리는 바람에 지금은 있잖아요 돈 조금 더 줘서 넘어갈 수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돈 많이 더 줘야 돼요 일단 램 가격에서 3만원 더 줘야 되고 쿨러 가격하고 보드 가격은 똑같지만 CPU 가격에서 7만원 더 줘야 되니까 거의 10만원 더 줘야 되거든요 10만원 적은 돈 아니죠 그래서 12400KF에서 7600KF 넘어가는 거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 것들은 싹 다 패스하고 돈 진짜 확실하게 투자해서 7600KF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5600KF나 12400KF 선택하는 게 맞다 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있는데 여기서 3등 3등, 4등, 5등은 다 12400KF입니다 12400KF에 DDR4 메모를 썼냐 아니면 12400KF에 내장 그래픽이 있는 놈을 썼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3, 4, 5등이 되고 그럼 1, 2등은 뭔데요 1, 2등은 5600KF랑 5600X거든요 그러다 보니 겹친 놈들 딱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두 개 남아요 이렇게 두 개 남습니다 결국 여기 그것들 싹 빼고 여기 겹쳤네네들 싹 빼고 하면은 이 두 개 성전님 같은 경우는 뭘 쓰겠어요 5600KF를 쓰겠어요 11400KF를 쓰겠어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보드 가격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CPU 가격도 차이지만 사실 가성비만 생각하면은 그냥 5600KF 쓰는 게 맞고요 5600KF에서 나는 그래도 AMD보다는 인텔이 좀 더 내 마음에 든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만 좀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12400KF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12400KF에서 확실히 좀 좋은 거 쓰고 싶으면 바로 7600KF까지 뛰어넘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있는 게 됩니다 어설프게 13400KF이나 12500KF 이런 애들 있잖아요 14400KF 이런 어설픈 애들 가봤자 돈 투자만큼 효과를 받지 못하니까요 넘어가시고요 멀티 성능가에 필요하다면 14500KF로 좀 더 높게 보시고요 그렇게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은 싹 다 패스하면 됩니다 메인스트림은 자 그리고 마지막 엔트리입니다 엔트리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솔직히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얘네들 4코어 기반인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솔직한 말로 미래가 없어요 보드도 여기 들어간 보드는 전부 다 뭐다 제일 싸구로 보드거든요 A 머시기 보드거나 H 머시기 보드라서 업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나중에 뭐 이 i3나 라이전3 같은 거 쓰다가 뭔가 부족해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보드가 낮아서 그래서 여기는 진짜 미래가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안 샀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너무 아쉬운 분들은 게이밍 용도로 11100F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얘가 게이밍 용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고 종합가성비가 괜찮은 편이라서 11만원짜리 12만원짜리 그런 CPU 치고는 나름 훌륭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니까 이거 하나 갈만해요 5600F하고도 게이밍 성능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4060Ti나 3060, 4060 이런 거 쓴다면 5600F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시면 되고 근데 게임을 켜놓아서 사실 우리가 영상 하나 띄어 놓다든지 안에는 작은 모바일 게임 하나 켜거나 그러면 5600F가 확실히 좋거든요 그런 경우로 쓴다 그러면 12100F 가면 안 돼요 12100F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배그해도 배그는 6코어 기반이라서 프레임이 좀 안 나오거든요 롤 오버워치 이런 거 간단하게 하다가 좀만 즐기다가 컴퓨터 처분하고 군대 가야 된다 이런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거 쓰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리고 5600G나 4650G가 색칠되어 있는 건 얘네들은 AP이라서 그렇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뛰어난 APU 그 제품이라서 그래픽카드 안 달고 사무용도로 조금 고성능 CPU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두 제품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다 제내면 될 거 같아요 가격이 싸다 한들 절대 성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보드하고 램에 돈 투자해서 이런 거 가는 거 자체가 돈이 악구하는 라인업들이에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좀 충격 받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 10100G이 6700G, 7700G i7 보다 성능이 더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 사라는 소리 안 하죠 12100G이라면 걔네들은 처참하게 발립니다 심지어 8400G이라도 12100G한테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옛날 CPU 쓰고 있다면 슬슬 업그레이드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 한번 살짝 언급 드리면서 엔트리 로우엔드 라인업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녹색칠한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을 겁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혹은 의문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좀 줄여놨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옆에 여기 주석 따로 놓은 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표는 카페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펴 가시고요 상업자 사회 가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출처는 신성전환과 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바이바이 그리고 한번 더 chaos 리뉴얼 가슴 이리니 에츠 아 이리니 뱅 이리니 에측 아 이리니 뱅 이리니 을